치유물 와우 세마왕특 파워카드 없음 어? 갓게임 될여정 쇼츠값 제대로 나왔네 쇼츠는 쇼츠는 돈이 안돼 하지만 만들어야하지 쇼츠에서 뵙겠습니다 쇼츠 아싸 쇼츠 쇼츠 머피도 못사먹음 호호 호호 치아 보내주고 빠륙 ken 소mt 보내주고 jd 이까비 실력 부족 어 잉 하하하하 는 당전 유전 알고리즘 유알 울트라 레어 합하기 삼상섬에 할거 없는데 다팡이는 가라앉고 스택은 떠오른다 헙탑 물리 포션 안먹어도 삽쇠였나 요생각을 좀 뱉는다 푸시 뱉 미쩡 뱉 뱉 뱉 도타유타 다시 다시 시작 버프해 줬으면 좋겠어 오틸드로 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피해 저열 저열하군 저열한 디펙트 엘리트 나 죽었다 이 디펙트 님이 전유 타격 역시 타격은 신구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그런거 같네요 아닌가 아닌가 엘다 엘리트 눈은 앞으로 나오시오 아 아 교보는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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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땡이 노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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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śl 아 잠만 산악에서는 저주받겠네 그래도 괜찮아 좋은 유물은 넘출 수가 없지 빙고모드요? 에바클럭 플러스 왜 이렇게 세냐구요? 이펙트니까 펌탑 상식이지 내 디펙트가 이렇게 강력할 리 없어 라는 제목엔 으흠 대망으로 빛 세워야 돼서 저거 좀 그렇다 헬로월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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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혈판좀 강혈판좀 허보조 매매한데 화파하기 두개나 있고 드로나 더 넣자 잘 떴어 잘 떴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이네 좀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 cent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나 아아 이것도 후기라고 아는 것이냐아 와라아 던지실 인마 포도 추라잇 창공 구입 기각인데 구입 기각 냉정함 300개 넣고 셀로월드랑 에어저 넘낸다 에어저 하나 정도는 빵속에 건포도 극혐이지만 한개 들어있으면 먹을만함 한개의 나라인은 공격적이 흰색이 너네낸다 이렇게 흰색을 흰색이 역시 현돈이야 이 디펙트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병기는 별로 필요 없는데 흡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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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최대 체력 버즈같은 게임 그냥 어 잠깐만 잘못 눌렀다 아 최대 체력 잃기 싫어 진짜 아 쓰레기 이벤트 아 와우 요번 메아리 오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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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일반한 카드 좀 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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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눈치비면 제가 담배피던 시절엔 아크의 김꿈기가 능지 처참 하위호환이던 시절이 있었단다 능밑불 어우 좋았다 우회 개빡들 썸사로 잡아버리네 가짐쓰기 메아리 메아리 너무 좋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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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더 많은 드로 헬로월드 스텍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군 뚝심있네 뚝심있네 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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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서 싹쎄 됐나 여기가 그새 뭐 깜걸고 원인가요 아잇 아잇 한공쓰고 버티면 이긴다 엑스킬 엑스킬 엑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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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연 제가 지금 보면 일중시전이 세트킥이라도 있어야 가위 못쓰지 쁘어엉 불핏 세력복사버그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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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할게 없네 장사 그 자체네 장사 그 자체네 무공에 에너지 있는데 굳이 무공에 에너지 있음 안경운동가 디펙트 뭐지 상반 그냥 뿌워버리는데 뭐지 이게 고설처리장 오늘부터 고설은 너다 니넘갱 니넘갱 갱균레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갱이 된 디펙트 아 드로 왜이래 아이 뽀뽀카드 더미 봐 드로 진짜 개 쓰레기다 하하 하하 미친캠 아 근데 하파이 빨리 나온것만해도 드로 개잘뜬거기남 인정한 디펙트는 첫 턴에 예열을 끝낸다 당연하지 참고 방태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의 심장 따위가 기계문명의 빛나는 열정셋하려는 것이고 이펙트를 이길 수 있을리가 없다 이것이 기계문명 냉병기의 끝이 도래했다 이거 몇대 맞으면 전기영창 되는데 맞을 수가 없네 심장이 너무 약해서 짜증나는 원시적 공격이군 짜증나는 원시적 공격이군 반복 좀 줄래 당천들 가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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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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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때려따 때려따 때려보라니까 때리다마네 아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배밍 역시 프로토스야 원하는 카드를 쓰고 싶다면 대개 모든 카드를 써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역시 인간들은 미개하군요 미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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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 인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아처는 인간인가? 싸일은 인간 같긴 한데 정말 피시한 게임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